국민 생활을 개선할 혁신 기술이 있습니까? 혁신 장터에 제안해보세요. 혁신 제품 정부가 제일 먼저 사겠습니다. 공공기관 구매자 여러분, 신기술 제품 구매가 꺼려지시나요? 기업인 여러분, 혁신 제품이라 판매가 어렵습니까? 혁신 기술을 키워주는 구매, 혁신 조달입니다. 정부가 제일 먼저 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